야, 나 좀 들었어. 와, 디데이입니다. 뀨! 드디어 정말 간만에 오는 잠실입니다. 오늘 날씨 느낌? 우와, 날씨도 좋아. 근데 날씨 싫어? 얼마 만에 잠실 공연장인 건지. 지금은 리허설을 하러 가는 길이고 제가 Light Up The Sky를 듣다가 왔어요. 세트리스트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오늘 공연할 것들이 좀 중요한데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 약간 뭉클한 것 같아요.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서 인사 좀 해줘야지. 아, 이렇게나 많이 기다려? 팬들이 너무 많아. 어떡해. 와, 팬들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네. 와, 도착했습니다. 우리 팬들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거라서 기분이 정말 좋아해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치? 우리 만나, 안녕. 안녕. 너무 오래간만에 팬들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오늘 되게 하늘도 예쁘고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오자, 맞아, 멤버들 사인세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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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자, 맞아, 싸인세례. 오자, 맞아, 싸인세례. 맞아. 예쁘다. 우와, 예쁘다. 여기 나이프가. 어디있어? 안 치고 빅쇼원을 날라. 아, 치고 빅쇼원을 날라. 아, 치고 빅쇼원을 날라. 아, 치고 빅쇼원을 날라. 아, 치고 빅쇼원을 날라. 아니, 근데 1개가 누구야? 한 40% 완성입니다. 아, 치고 빅쇼원을 날라. 우와! 약간 반짝반짝 예쁜 걸 발라주셨어요. 분명한 색깔을 발라주셨어요. 이제 무대 올라가서 예쁘게 할 일만 남았네, 이거. 짠! 이제 버진 95% 정도 완성된 무대 직전의 일입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저는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지만 의상을 갈아입고 나서 저만의 바디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입게 될 무대 의상이죠? 이 무대 의상을 입었을 때 아무래도 팔이나 다리 보여지는 부분 피부 표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활동 때도 노출이 좀 많이 되는 옷들이 많아서 좀 신경 썼거든요. 제가 집에서 항상 쓰는 제품들을 챙겨 와봤습니다. 네, 저의 가방인데요. 일단 파우치, 그리고 지갑, 선글라스, 컨디션을 좋게 해준 스프링, 그리고 마지막은 바디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주는 짜잔! 코코 마드모아젤 바디 오일입니다. 제가 평소에 샤넬의 마드모아젤 향수를 쓸 때가 많은데 이게 사실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다시 또 판매가 되는 엄청나게, 음 너무 좋아. 엄청나게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바디 오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그래서 일단 바르기가 너무 편하고 자기 전에 일단 샤워하고 나서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무대 가기 전에도 꼭 바디 메이크업을 할 때 쓰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짜잔! 무대 예상으로 갈아입었습니다. 5년 만에 있는 소녀시대 팬미팅 자리에서 출천만이 넘는 팬미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대 예상으로 이번에 갈아입어봤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노출되는 예상이기 때문에 바디 메이크업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콘서트 하거나 공연을 입거나 무대 위에서 스킨이 많이 보이는 예상을 입을 때 꼭 챙겨와서 이렇게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한번 바라봅니다. 일단 들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니까 휴대용으로. 왜냐면 이게 지금 되게 가벼워요. 이거 200ml짜리라서 그런지 또 가방에 놓고 다니기도 해요. 샤워하고 나서 일부러 한번 바르고 저는 또 로션이 너무 끈적끈적하더라고요.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무대 올라가면 땀도 흘리니까 땀하고 끈적끈적한 테스트하고 같이 합치면 너무 부륵해요. 그래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그냥 스프레이 형태니까 너무 뿌리기가 편하고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너무 촉촉해지고 향도 좋고 텍스쳐도 전혀 끈적임이 없이 그냥 산뜻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자스민? 그리고 좀 로제향이 섞인 향이어서 머리 아프지도 않고 또 렐렉싱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자기 전에도 마드머지를 입고 잠냅니다. 제가 이번에 무대 하면서 제가 또 흑진 주잖아요. 그래서 피부 톤이 반짝반짝거린다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계속 무대 올라갈 때마다 저는 얘 되게 많이 애용하거든요. 그리고 성분이 일단 편안할 수밖에 없는 성분이더라고요. 성분은 78% 정도가 천연성분이에요. 자연성분인데 또 성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바를게요. 향도 너무 좋고 텍스쳐도 너무 좋고 흡수가 또 너무 빠르니까 하 좋아요. 저는 이렇게 오일 쓰고 한 마지막에는 헤어 끝에도 살짝 해주면 되게 머릿결도 좋아지고 차분해져요. 마지막 머리 좀 보여드릴게요. 촉촉한 색이 보이시죠? 보이시죠? 향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바디 메이크업까지 완성했으니까 향을 한 번 더 더 입혀주면 컨디션 관리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또 만나요. 안녕. 짜잔. 짱구를 선물 받았습니다. 신장 대형 짱구까지 신장 대형 짱구까지 신장 대형 짱구까지 이제 이거 되고 알짱 대형 진짜 엉망해. 이제 준비하러 가봐야지 또. 거의 한 95% 완성된 무대 아 너무 예쁘다. 미리 보고 있습니다. 파트너 비서 멤버 너무 눈물 버티는 것 같은데 너무 눈물 버티는 것 같은데 나 못 봐. 나 못 봐. 이거 들고 오는 무대 올라갈래. 근데 이거 되게 나의 기저귀 되어준 내가 내 기저귀가 되어준 것 같지 않아? 나의 기저귀 되어준 이제 거의 99% 완벽하게 준비 완료입니다. 거의 준비가 다 완료. 완료됐습니다. 진짜 전에 전 이렇게 치고 싶은 거고 일단 하나둘. 이제 준비 완료됐어. 그냥 준비 끝! 샤넬처럼 멋진 여자가 될 거야. 마지막 한 번 더. 신기하지? 너무 이리야. 흑진주의 빛나는 스킨을 잘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소원을 말해봐 마지막 저 향수까지 어떤 향이에요? 약간 지적이고 무화하면서 시크한 느낌이 들어와 있는 나의 정말로 주요. 더 기도 기도했어요? 아 진짜 내 매니저 진짜 내 매니저 최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벌써 벌써 다 스며들었어. 너무 촉촉하게 그래요. 화이팅. 이제 이제 진짜로 출동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천사 요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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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